면살려서 면살려서 나이스 면살려서 다시 몸통이 치면서 이쪽으로 기울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바로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바로 세워놓은 상태로 치세요 안으로 당기지 말고 치면서 센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공이 오기 있잖아요 11시 방향에 네 치고 11시 쪽으로 나가세요 공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네 그렇게 지금처럼 그러려면 지금처럼 방금처럼 서서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자연스럽게 이동돼요 이쪽으로 체조 이동을 잘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 네 근데 가까우면 못 나가요? 네 가깝습니다 한 번 더 양생해 힘 풀고 가까워요 가까워요 뻗지 못한다 그리고 발이 그렇게 나가실 거면 네 잡고 있지 마세요 발 아 앞발이요? 네 왼발 나가면서 풀어줘야지 이렇게 응 보세요 왼발 나가면서 풀어줘야지 네 자연스럽게 근데 왼발 오른발 계속 잡고 있잖아요 이제는 발 꼬여버리잖아 안쪽으로 네 그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렇게 자 맞을 때만 힘 빵 나머지는 그냥 스윽 다 풀어주고 준비 아 맞을 때만 끝까지 한 번 더 잡을 필요 없고 맞을 때만 스르륵 다 푸는게 아니고 네 맞고 힘 주지 말고 그냥 주욱 가져만 가면 돼요 흘러가는 중 네 그대로 흘러가세요 중간에 풀어버리는 건 아니고 주욱 변미 아 조종한다 면 살리고 그리고 근데 체중 이동되는 느낌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나쁘지 않아요 가깝다 이동되는 느낌은 좋아요 이동 자연스러워지셨네 근데 그리고 뭔가 이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호스트 더 확실하게 아 조종한다 항상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치는 게 베스트고 네 그 봐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길면 못 들어가요 음 그쵸 억지로 막 들어가지 말고 음 알겠습니다 소설 홉 ión nothing with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